5호 45억이 아니라 42억이군요 42억 스코드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야 근데 이거 진짜 EP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야 이거 EP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로? 또 금카스코드지 당연하지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 진짜 윤웅장님 매니저 들였거든요? 모바일이시라고? 윤웅장님! 윤웅장님 모바일이세요? 야 잠깐만 윤웅장님 모바일이 아 여기 오셨구나 아 오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좀 존댔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어 42억입니다 42억 죄송합니다 45억인 줄 알았는데 자 어떤 팀으로 갈지 지금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개월 뒤에 서버 종료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건 뭔 개소리야 어? 야 나 그럽니다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진짜로 어? 야 뭔 개소리야 그런 말 하지마 진짜로 자 42억 올 금카스코드 야 나 지금 방송 복귀하고 현진만 500만원 넘게 했어 뭔 소리야 자 포미션 41일에서 하신가요? 자 매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존나 레전드 내가 하나 생각하고 있거든 자 포미션 어떻게 되시나요? 41일 3일 자 피파 실력은 어떻게 되시죠? 음 그렇지 요번에 챔피스 투하운데 서버 종료를 내 서버 종료 안해 자 피파 실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스케줄 신청은 이제 안 봤고요 피파 보고 나와도 방송 해야죠 종장 A나 B나 아우 엄탱님 어서 오십시오 아우 참 진짜 엄탱님 요즘 딸 방송이 좀 빨리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엄태님 어서 오시고요 엄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주인분이 생각하시는 게 맨시티 올금카나 유벤투스 올금카 자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 드려봅니다 이거 어떠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PSG 올금카를 말씀 드려봅니다 예 음 아 너무 요즘 너무 바쁘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뒤지지 않습니까 예 가격 맞으면 가자고? 티아고 실바 하하 씨발 것 있는데 어? 야 있어 야 가격이 맞을 것 같은데 오우 씨발 아우 씨발 가기 좀 나오지 않나 여러분들 질라탄 이적설 때문에 아 어 야 씨발 있어 야 가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음 감자에 중계방 좀 올려주고 올렸어 자 주인분 갑니까 거기 있다가 야 이것도 있어 이거 존나 사기야 어?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싸마님 한 게 감사드리고요 내가 봤을 때 가기 좀 나와 진짜로 어? 수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돈이 모자르다고? 아 돈 아 이거는 못 살 이거는 못 살 수도 있는데 음 시카는 살짝 오버라고 맨시티나 유벤투스도 모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우 씨 장난 아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WC도 존나 좋고요 근데 유벤투스는 내가 봤을 때 매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오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유벤투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음 아마오리 그 다음에 뭐 본우치 오그보나 음 유벤투스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유벤투스는 쓰려면 솔직히 뭐 BA라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PSG가 가장 낫거든요 유명인단님 예 PSG가 가장 낫거든요 왜냐면 신선하면서도 존나 사기라 음 맨시티 실바를 좋아해서 아 다비드 실바 웬만하면 맨시티를 하고싶다 아 얘를 좋아해서 근데 국화인데 음 너무 과섭인데 그거는 아니면 이런 거 이거는 너무 쓰레기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PSG 각인데 어 아 실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 어떡하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근데 지금 1700개 밖에 안 됩니다 음 다비드 루이스도 있고 모타도 있다고? 아 이거 너무 각인데 모터는 달리기가 너무 느리죠 여러분들 근데 플러스 6 하면 또 나쁘진 않은데 스태프 있으시나 좀 보고 스태프 있으시고 근데 메디컬이 없네 음 메디컬이 없네 51장 있으시네 여기서 또 하나 뽑으면 되잖아 베라티도 있나 베라티 베라티도 있나 베라티 베라티 어우 시발 야 이거 PSG 각인데 아 야 진짜 PSG 각인데 음 아 야 이거 미치겠는데 아이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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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돈이 안된다고? 아니야 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돈 됩니다 진짜로 돼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벨지가 없네 아 시바 야 X박았다 라벨지가 없는데? 아 모우라가 또 없네 와 자 여러분들 모우라 라벨지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아 여기서 좀 X박았네 세세뇽도 없다 와 시바 여기서 X박았네 자 주인분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요 아 파스톨이 높다 와 X박았다 아 음 음 자 일단 베라티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음 아 뭐 CT 해야되나? 음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해보고 안되면 뭐 CT지 음 자 주인분 지금 신났죠? 음 주인분 근데 내가 뭐 진짜 뭐 꼬시는게 아니라 어 내가 꼬시는게 아니라 진짜 내가 뭐 한마디만 할게 진짜로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게 달라 달라 해보면 달라 진짜로 맨시티는 야 솔직히 맨시티 여러분 금방 질리지 않습니까? 어 자 자 사업 약간 좀 내가 봤을때 좀 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주인이 하고 싶은 거 안하면 내일 인격시장이 다 올라온다고 다비지 실바 야 이거 돈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 내가 봐서 돈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만하면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 너무 게이 새끼인가요? 마크셀 좀 괜찮지 않나? 음 너무 게이 새끼인가? 야 마크셀 좀 괜찮잖아 여러분들 괜찮잖아 음 자 마크셀 1억 2,700 근데 여기서 플러스 6이 되니까 사실 존나 사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카바에 카바에 이적했습니다 여러분 카바에는 이적했고요 크리스탈 펠리스는 이적했죠 아 야 베라티 빼야지 않겠냐 여러분들 음 베라티 빼야지 않겠냐 여러분들 베라티 빼야지 않겠냐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베라티가 누셨다고? 베라티 몸집이 너무 작잖아 어 아 아 아 아 시리구도 있네 와 뒤졌다 어 어 야 그니까 지금 라벨쥐하고 모우라만 올라오면 되잖아 어 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만 하면 금방 24K 있으십니까? 12K 이미 돈 넘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이게 안된다 여러분들은 루이스가 너무 비싸다 실버하고 아니 마투이디를 빼면 되긴 하는데 마투이디를 빼면 사실 망하잖아 아 여기서 마루키뉴스를 가면 돼 여기서 마투이디를 빼면 마루키뉴스를 가면 되긴 하는데 그럼 돈이 또 돼요 그럼 또 돈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되긴 돼 마루키뉴스도 좋잖아 반더빌 개쓰레기고 아니면 얘 패스도 ㅈㄴ 사기라 야 거래 게시판 가보면 되잖아 어? 야 거래 게시판 가보면 되잖아 라베치 라베치 국화 사실 분 어 뭐야 뭐야 오 야 이 새끼 뭐냐 6월 30일날 아 X빠갖고요 라베치 14 라베치 금가 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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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무슨 15억이냐 야 이걸 어떻게 사 카톡이나 문의를 주라고? 아 그러면은 모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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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모으라 금가 삽니다 아이씨 세세뇽 세세뇽 파스토레 오 세세뇽 국화 팝니다 14시즌 아니고요 자 파스토레 아 나 진짜 아무도 없다 시발 여러분 저걸 누가 사 병신도 아니고 돈 정말 아깝지 저거 5억 넘는다고 팔을 의향은 있다는데 뭐라 하냐고 입 닥치라고 말해주세요 예 카바이를 윙으로 쓰라고? 아 너무 개새낀데 카바이를 윙으로 쓰자고? 야 이걸 윙으로 쓰자고? 야 이거 너무 개새낀데 여러분들 형 제 친구 인지기가 파스토레 금가 있다는데 아니 지금 돈이 이게 지금 2억이 부족하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현질 좀 해주면은 아니 왜 딥류를 올려쓰자고 딥류 야 근데 어떻게 한 명이 없냐 모우라가 야 모우라가 한 명이 없냐 아 미치겠네 진짜로 이게 딱인데 이게 딱인데 진짜 이게 딱인데 아 시발 포기해야되나 아니 오리에 오리에 오리에가 10억이야 오리에 오리에가 10억이라서 사실 너무 과소비죠 여러분들 아니면 네네 같은거 일단 좀 쓰고 나중에 이게 좀 아 네네 너무 개새낀지 윙만 응카 쓰자고 아 저 포기해야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깃속말 와가지고 좀 모우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예 아니면 아니면 베나티를 일단 윙으로 좀 써볼까 아니면 요거는 윙 쓸만할 것 같아 왜냐면 아 그럼 얘도 윙으로 쓰자 사실 안 된다 4 1 2 3 4 1 3 4 1 3 4 1 3 4 1 3 아 이거 내가 봤을때 브라질 금칼심도 야 근데 야 여러분들 골드에 골드에 브라질 금칼심도 좀 있지 않나 어? 야 야 여러분들 골드에 좀 이렇게 좀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 카바디를 윙으로 떼자고 LW로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아유 너무 개새낀지 자 일단 뭐 다른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미드 세면 가라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반복도 있잖아 야 잠깐만 이렇게 가는 반복도 있잖아 야 여기다 베라한테 해가지고 야 이렇게 가는 반복도 있잖아 어? 어? 이렇게 가고 여기 한자리 모으라만 사면 되겠네 음 시간 시간 진짜 개끄네 야 이 새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봤을때 이렇게 가는게 나을거 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자 야 야 야 야 15듬에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카바에 영뚜가 망 강퇴 좀 해라 영뚜가 마크스웰 티아고 실바 영뚜가 너 나갔냐 영뚜가 너 나갔어 이 새끼 가격 올린거 같은데 아니구나 마르퀴뉴스 키미니 페클라카야 감사합니다 일단은 돈이 남았거든요 일단 이걸로 강화해서 성공하면 성공하면 실패하면 제가 5만원 충전해 드릴게요 어떻게 괜찮아집니까 모우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모우라 강화하고 있어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일 오피셜 뜨면 나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분한테 어떻게 큰 죄 지는겁니까 여러분들 모탄 너무 느려 라베찌를 하라고 차라리 오케이 라베찌 강화 한번 갑시다 예 자 이러다 올라오면 죽 되는데 일단 유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물 한번 가자 재물 한번 가자 라베찌 이거 제발 띄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또 치과 띄웠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 한번 가자 자 스카이스포츠에서 질라탄 맨유기적 임박이라고 너 나가라 시발새끼야 좀 나가 나가 미친새끼 아까부터 어그로 존나 꺼내 시발 년이 진짜로 나가 제발 제발 나가줘 어 미친새끼야 무슨 스카이스포츠야 개이새끼가 어 저 새끼같은 새끼는 진짜로 하늘로 한번 보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 한번 진짜 쳐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한번 다시 밑으로 내려와봐야 정신차려 진짜 김순이한테 말해가지고 또라이새끼죠 여러분들 야야야 그래 어 한번 가자 빨리 자 빨리 야 빨리 빨리 야 어떻게 물로켓 재물 한번 가자 그냥 이따 계속 던져 계속 던져 빨리 몇 개요 물어보지 말고 자 아예 아예 한게 감사합니다 야 지금 물어보지 말고 빨리 빨리 말을 해줘 오케이 자 오케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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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두 개 두 개 정도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자 두 개만 더 자기자신 하나 터치고 야 근데 너무 오늘 비싼 것만 올리는데 오늘 야 얘는 야 얘 뭐냐 오 지니트 유소년입니까 얘 몇 살이야 얘 오 야 얘 지니트 야 얘 02년생 아니에요 93년생이 얼굴이 이런다고 2003년생 같은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싼걸로 어우 너무 비싼걸리는데 아 칠카 되면 개 레전드인데 자 추첨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야 이게 어떻게 93년생 얼굴이냐 어 진짜로 하나 자 추첨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둘 하아 그렇지 그렇지 제발 제발 레전드 하나 진짜 아 여기서 라베이치 붙으면 진짜 많은 진짜 강화 존나 잘하는 건데 중요할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자 이렇게 가고 라베이치 3일 자기 자신 터치고 자 고우님 환경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 제발 제발槹하 제발 Hmmm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악 야 미쳤다 바로가자 여러분들 7 5 7 6 여러분들 7 5로 가야겠죠 이거 돈만 있으면 7 6 인데요? 7 5지 7 5지? 자기 자신이 터치는게 정말 잘되 15 조코 야 不是 과감하면 흐름이야 뭔 개소리야 자 이제 여기서 터친다고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넥슨 야 제물 한 번 가자 돈 다 쓰겠습니다 이제 진짜 자 여러분들 추천만 부탁드리고요 야 제물 한 번 가자 아 여기서 붙으면 진짜 개 레전드 인데 진짜 아 제발 자 이거 붙이면 유튜브 줘야지 280만 이라고 야 빨리 빨리 제물 한 번 가자 제발 물로케사 모으라 터트리라고 모으라는 없습니다 아 제발 제발 야 너 없냐 물로케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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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그래 오케이 맞박이 갑자기 또 맞박이 씹어졌고요 맞박이 오졌다 맞박이 오졌다 맞박아 제발 제발 오지게 가자 야 맞박아 제물 오지게 가자 야 금카 되면 돼 여러분 금카만 되면 레전드 찍어 진짜 아 진짜 한 번 가보자 야 맞박아 제물 마지막 하나만 줘라 마지막 하나만 진짜 싼 거 두 개만 빨리 너무 많이 터치지 말라고 아 금카잖아 여러분들 금카가 잘 안 되잖아요 아 나 진짜 한 번만 진짜 제발 야 맞박 없니 없구나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가야죠 이제 끝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오케이 됐다 끝 이제 끝 그만하겠습니다 심 쌈바 형님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피파올라인3 진짜 bj 인데 저 강화 진짜 솔직히 잘 못하는 걸로 유명한 저 원래 장화 잘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오케이 여기서 라베이집 모으라 일일이 터지면 바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갑니다 그럼 현재 시청자 8200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새끼 진짜 눈치 존나 없네 아 시발 년이 진짜로 아 눈치 존나 없네 진짜 금카 뜨면 8000개 써야지 아니 괜찮 쏘지 마 어차피 안 쏠 거 알아 쏘지 마 그냥 내가 봤을 때 제발 쏘지 마 제발 쏘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지금 별품보다 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 방송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별품보다 쏘든 안 쏘든 저는 여러분들 리액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제음투기 어서와라 여러분들 일단은 방송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주지 마 이제 주지 마 너무 많다 재물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아 미친 새끼 아니야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아유 불안한데 시발 그냥 평번만 남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Ze이 아 미친 알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저도 미칠 것 같아 지금. 나도 미칠 것 같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마음인지 이해돼 진짜로. 하나, 둘, 둘, 제발 제발. 야 진짜 부수면 뒤진다. 그렇지. 셋 맞다 미친 것 같고. 넷, 제발 꺼져. 제발 꺼져. 꺼져. 아니 노가리게.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오일이 좋아. 괜찮아. 아 근데 아까도 이러다가 비에이라 이거 망해가지고. 아 이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음. 자 실바 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오케이 다섯 개. 음. 다섯 개. 야 이제 진짜 그만 하자. 진짜 그만. 이제 진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안 할게요.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그냥 가자. 진짜 가자. 재물을 너무 많이 해서 강화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적게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잖아. 어? 자 하나. 너무 적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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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 이제 진짜 갈게. 진짜 갈게. 나도. 나도 그냥 빨리 지금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막. 마. 그렇지. 그렇지. 자 실바. 제발. 제발.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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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진짜.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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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베치부터 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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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제발 붙으면 뒤진다. 이 새끼가 이제 붙을 것 같아. 아 약간 이 새끼 약간 뒤에 고살라. 제발. 그렇지. 자 씹어줬구요.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진짜 왔다. 가자. 가자. 바로 가자. 자 여러분. 노, 노가리게. 제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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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시발 진짜 가만 더럽게 안되네 시발 년이 진짜로 야 지금 뭐 뭐 남았냐? 자 여기 지금 뭐 뭐 남았습니까? 아 파스토로 한번 가야되나? 아 이게 뭡니까? 배터리 배팅을 좀 하고 제가 어떻게 좀 얘 충전해 주려야죠 충전해서 가야지 야 근데 금과 강하네 진짜 너무 안된다 이런다 아 아 진짜 팀 뒤지긴 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 팀 뒤지긴 하는데 아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 아 팀 진짜 내가 봤을 때 존나 사기인데 지금 아 내가 충전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존나 간직이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존나 사기야 또 진짜로 자 일리 직접 하겠습니다 아 진짜 팀이 존빠지긴 하는데 와 야 진짜 그만하자 얘들아 진짜 그만하자 자 포메이션 바꾸셨구요 여기 한자리 라베지인데 아 못 박았다 진짜 자 여러분들 충전 가야죠 충전 가야지 않겠습니까? 야 충전 한번 가야지 어 복권하나 내가 복권하나 사드릴게요 내가 어 오케이 야 복권하나 가자 야 복권하나 가자 보꽉하자 아 복권하나 가자 자 복권하나 가자 아 근데 지금 자기가 뭘 하나 어떻게 라베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아 스쿼드 할때는 내가 그래도 지원해줘야지. 자 바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끌어서 죄송하고 저는 방송이 뭐 재미있는거 빨리하는거 떠나서 여러분 방송보다 우선이 주인권 아이디 잖아요. 물론 내가 너무 PSG가자고 한건 없지않아 있는데 자 일단 충전됐습니다. 잠시만요. 충전됐구요. 그래 여러분들. 야 그리고 솔직히 맨시티보다 PSG가 헐 좋을걸 인정 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서 이영하나 떠야돼 레전드 가야돼. 야 솔직히 근데 맨시티보다 홀즈로프 맨시티 금카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정한번 하세요 진짜로. 야 그래도 이거 괜찮은거 아니야 여러분들? 1억 2천? 철박이 999팬글과 감사합니다. 야 1억 2천인데? 어? 아씨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라베치 다시한번 가야되나? 어? 라베치를 가야되나 파스토리를 해야되나? 응? 파르스토리 치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아씨. 이거 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 바로 가.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인분. 모으라 메모를 확인하자고. 자 쎄쎄뇽. 아니면 쎄쎄뇽 한번 가고. 모으라 한번 가고. 음. 자 어떻게 할까요? 2번 할까 차라리. 2번 할까 차라리. 메네즈를 사자고. 그래 차라리 이기 낫겠다. 메네즈하고. 메네즈하고 쎄쎄뇽. 예. 아 메네즈하고 모으라. 모으라를 가자고. 알겠습니다. 안되면 이제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음. 야. 되면 레전드다 여러분. 아. 이빨. 되겠습니까? 음. 파스토리가 사기라고 하는 파스토리. 근데 이게 돈이 또 남겨야 되니까. 아. 이빨. 좀 대자 진짜. 제물 안 해야지. 야. 안되면 여러분. 마지막 그겁니다. 자 이거 클럽 있나요? 야 이거 가리기 한번 해보자. 아 나 진짜 도저히 못 보겠다. 클럽 있나요? 재밌다고? 아프리카 방송중 시청자수 1위라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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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1위야? 내가 듣고 잡는데. 자 러쉬님. 스티커 중에 감사드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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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틀린 schle perhaps? 쟤service. 이beat야 안 에 안드jan짜 신나ounce 야 글 수 있어. 아 씨발 시키야. 클럽 없어용? 주인TV 클럽 없어. 내가 일단. 일단 솔직히 반짝거리. 안 반짝거리거든. 솔직히 지금 안 반짝거리 일단. 일단은 내가, 내가 봤을 때 좀 안빨짝거리거든, X빠 같거든 지금. 클럽 있어요? 붙었다고? 진짜로? 자, 여러분부터 보십시오. 클럽이 있다고? 야 클럽이 있대. 자, 갈겠습니다. 실화! 즉가 조금 하지, 진짜. cat. 야 카바리하면 더 가야되나 아 야 야 지금 메모리 뭐있지 3900으로 마지막이야 이제 안되면은 그냥 영카 써야되고 나중에 제가 모으라 라베치 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쥐이브 이거 유고 한번 가보는거 너무 개새낀가 어 일단 모으라나 라베치 응카노코에요 알겠습니다 또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예 아 죽겠다 진짜 레전드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쥐이브 마지막으로 유고한번만 해보면 안될까 진짜로 어 돈 남았으니까 라베치 유고한번만 어차피 응카는 살 수 있잖아 진짜 마지막으로 3번만 아 못사나 못사구나 아 유고 안되구나 안된다 야 못사 못사 영카가야돼 안되 이제 같이가자 그냥 너무 아쉽다 야 오게티다 오게티 아씨 운영자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이게 이렇게 일기리네 아 아 자 실버 가겠습니다 음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질라탄 오버를 뒤지죠 여러분들 예 질라탄은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떠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떠보고 또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음 센생용 유고가 감 세게 왔다고 쎄생용 유고 한번 가 어 야 진짜 마지막인데 쎄생용 유고 한번 마지막으로 가 음 아니 쎄생용 근데 내가 봤을 때 위모로도 괜찮아 아 어떻게 할까요 너무에 새끼인가 자 다비드 루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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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사인회에 왔어. 소녀시대 팬사인회에 와가지고 와 오랜만에 패티서 한번 보겠구나. 패티서가 없고 효연, 수영, 효연, 수영, 누구야? 써니 이렇게 3명밖에 안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도 인기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태연하고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아쉽다 진짜. 됐어 됐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녹방은 좀 편집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잘라가지고 녹방은 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아 존나 존나 더럽네. 아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예 금카 금카 원래 제클럽은 금카 하나 부족해도 야 오벌을 117인데. 일단 시리구 15 졌고요. 다이빙 115 핸들맨 115 마르키뉴스. 속력 109, 108 스테미너 109 점프 112 스테이 좋습니다. 굉장히 유망주죠. 자 티아고 실바. 와 씨발 진짜. 야 맨시티 엑스면 존댈뻔 했어. 다비드 루이스. 속과 112, 113, 헤이딩 116. 그러니까 얘들은 드록바를 상대할 때 스피드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드록바 질라타는 몸싸움 밀려도 스피드로 죽이는 애들이라 이렇게 센터팩 써도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괜찮아요. 마크스웰. 스탯이 약간 좀 낮긴 한데.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짧은 패스나. 이거 크로스나 좋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약간 좀 후달리긴 한데. 자 보드맵.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존나 사귀고요. 카바에. 야 이거 좋은데 여러분들. 어우 스탯 좋습니다. 이거 짧은 패스. 중미러 또 뭐 수비 스탯도 좋고. 이거 수미러 써도 괜찮네. 베라티. 패스 하나 피지죠 여러분들. 밸런스 123. 얘가 제2의 피룰로잖아. 아 신발 진짜 좆바 같고요. 자 자 여러분들 전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 카바니부터 보겠습니다. 와 카바니 관속도 120이래. 근데 난 카바니 좀 써봐 써봐가지고. 헤딩 118. 위치선전 118. 스테미너 118. 카바니가 이래서 좋지. 홀 컨트롤 121. 드리블 119. 마지막 질라탐 życia 보겠습니다. 너무 Death. 야. 너무 개새끼인데? 너무 개새끼인데? 이거 뭐야. 어? 여러분 너무 개새끼인데. 너무 Sequinde 이거. 어우 좋습니다. 이렇게 맞췄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서 일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재미있는 스케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시간 끌었다고 하시는데 좀 죄송하고요. 1님 한 개 팬클럽과 양사드리고요. 여러분 근데 수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맞추만 했죠? 맨시티 맞췄으면 이런 감흥이 없었을 거야. 출장식 두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식 어 뭐야? 선물 도착했다고? 뭐야? 아이고 우리 윤왕자님. 아이고 편지할 돈 없으시다면서 별풍선으로 흰 배라임 337 337 33333333 너무 감사합니다. 아하 또 이런 식으로 또 저를 또 조져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지할 돈 없으시다더니 어떻게 팀맞추고 어떻게 별풍선을 또 있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권 30개 스케줄? 아니 말씀이 없으신데? 음... 말씀이 없으신데? 복권 30개 가... 여러분 그리고 상대가 스페셜캠인데 와 근데 이게 정말 멋있다 갑시다 윤영자님 근데 다비드 실바가 PSG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와 나 지금 파리생젤르마 온 줄 알았어 야 나 지금 파리생젤르마 온 줄 알았어 진짜로 수고 좋습니다 상대 월벨질라탄이라고? 독밥이지 상대 월벨질라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족바르겠습니다 오우 치감봐라 오우 치감봐라 오우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질렀다 체감 야 질렀다 체감 이거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야 만져봐 야 만져봐 야 만져봐 미쳤어 진짜 야 야 이거 사람새끼가 아니야 야 야 이거 왜이렇게 부드럽냐 야 이거 내가 봤을때 공구 질라탄보다 더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 야 잠깐만 오우 잠깐만 오우 자 실바 존나 빠르구요 실바 존나 빠릅니다 자 그럼 실바 존나 빠릅니다 진짜 자 수비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오우 와 실바 실바 존나 빠르구요 오우 존나 재밌다 진짜 오 나같이 게임 쓰레기도 오우 질라탄 오 질라탄 오 질라탄 오 질라탄 질라탄 심어줬고 자자자자자자 나이스 주고 주고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질라탄 질라탄 야 좀 질투하자 너무 흥분했어 너무 야 인지가 너무 흥분했다 음 너무 흥분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다비드 루이스 이겼어 올비를 깼고 나이스 야 스피드로 도져버려 야 컷팅으로 죽여버려 나이스 자 나이스 주고 야 오졌다 블라탄 주고 아 아 미치겠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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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아 야 스테이야 스테이야 야 지금 너 너 야야야야 야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 제 흥분 아 조치 야 진짜 존나 사귀야. 야 이건 사람새끼가 아니야. 야 너무 부드러워. 아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하나 써. 야 이거 나 무조건 사야겠다 여러분들.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늘 하루만 느껴볼게요. 저스트 저스트 필링. 큰 칼을 느껴봐. 야 진짜 개사귀야.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센터백이 존나 별로. 여러분들 이게 센터백이 존나 좋아. 이 두 명이. 아 진짜 미친놈들이야. 이거 존나 좋아. 그렇지. 다 비롯어 있어요. 자 주고. 자 주고. 자 가만히 그렇지. 자 줄둔 말투. 아 개인기. 아 미쳤다 진짜. 아 존나 좋아.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컴뽕이라고 해도. 올베 드록바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음. 자 자 씻어졌고요.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가운데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수비 대충 해도 되고. 오. 오케이. 놓고. 오케이. 컴바에. 아 야야. 컴바에. 에스 안 눌렀잖아. 에스 안 눌렀잖아. 야 지금 너무 흥분했어. 힘이 더 좋은데 더 좋게 쏠 수 있는데. 야 죽여버려. 그렇지. 야 죽여버려. 스피드로 죽여버려. 야 죽여버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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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야 그냥 우리 디스비만 하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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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좋다 이거 아 이렇게 센터백이 정말 좋구나 금카로 하니까 아우 정말 사귀고요 아 너무 재밌는데 음 상대 스페셜캠이잖아 플레이어 감스라는게 아쉬울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고요 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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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벤치 금카로스 바로 꼴인데 자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우 존나 재밌다 진짜 자 좋고요 질라탄? 질라탄 잡았니? 아 질라탄 아 근데 질라탄 체감 존나 좋아 야 진짜 오버하는게 아니라 제가 좀 오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좋아 어? 진짜 너무 부드러워 아니 이게 원래 질라탄이 십자가예요 원래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질라탄 십자 질라탄이 다른 질라탄에 비해서 체감이 좋긴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시는 편은 아닌데 오케이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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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좋아 존나 좋아 티실도 존나 빠르고 자 QX만 안 누르면은 자 보듬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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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발이 가발이 좋고 수비도 좋아 수비도 좋아 자 마르키뉴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수루 줘 수루 줘 수루 줘 수루 줘 질라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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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홀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질라탄 지금 또 보셨습니까?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김나미 조기는거 아 근데 방금 내가 플레이 했잖아 여러분들 아 내가 플레이 했고 아 라비치 금컬 있으면 좋았습니다 아 씨 야 전체적으로 PSG 애들이 침투가 좋네요 어우 이 새끼들 이야 아 근데 진짜 좋은데 아 이 밸런스가 팀 밸런스가 엄청 잘 맞네 사실 마르 우리 주인분이 사실 거 딱 3개 있습니다 뭐 있냐면 금카로 가시려면 라베지 그리고 모우라 사지 마시고 파스토리 사세요 파스토리 파스토리 사시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 사시냐면 마투이디 금카만 사시면 딱 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아니 마르키뉴스 존나 좋아 지금 체감이 존나 좋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이 존나 유망주라 에이 존나 유망주라 와 존나 사기다 와 진짜 미쳤다 와 개미쳤다 예 아 몇 번 더 하라고 당연히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근데 팀이 진짜 이게 베라디가 이래서 베라디가 이래서 베라디가 이래서 쓰는구나 음 아 내가 좀 우기기를 2번 파는 내가 우기기를 잘했다 진짜 와 자 여러분들 한 두 번 더 할까요 와 와 아니 복권 스케줄 그거 말이 없으시다니까 뭐 다른 분한테 하신 거 같아 어 다른 분한테 하시거나 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예 자 80억 스크로드에 금라탄 꽂으라고 야 근데 금라탄 이제 안 팔 거 같은데 뇌물이 안 올라온다 여러분들 어 중거리 한번 때려보라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더럽다 아 씨 아 이게 너무 더럽다 아 와 이거 금카면 딱 좋은데 민첩성이랑 속도 좀 더 빠르고 야 약발이 살아서 사실 왼발 왼발이 없어도 되잖아요 음 아 야 여러분들 이거 라베지 금카 있었으면 이거 진짜 레전드 박는데 당연히 골드클럽 들어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주전 11명 금칸데 한 명 정도 부족해도 제가 무조건 넣잖아요 어 야 이거 진짜 개사기야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간 동안 추첨수 4800개입니다 추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팀케미가 드리블이랑 볼 컨트롤이 플러스 5씩이라고 아 그래서 이게 체감이 존나 좋구나 와 야 이게 PSC 하기 잘했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드리블이랑 볼 컨트롤이 플러스 11씩 오르는 거나 다름없잖아 금카사면은 그래서 체감이 이렇게 존나 좋구나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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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오 미친새끼 오 뭐야 뭐야 야 야 야 이 새끼 뭐냐 진짜 야 상대방 피키 야 이 누구야 야 야 잠깐만 피키라고 16픽개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알기론 16픽개인데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체감이 엄청 좋아요 와 와 진짜 진짜 오버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지랄한다 와 좀 그만해라 아 진짜 개사기야 존나 재밌어 진짜로 사실 뭐 동장을 그런걸 떠나서 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이긴다는 거는 장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탄탄해 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공수조합이 존나 탄탄해요 수미의 보듬에 사람들이 많이 쓸 10시즌 금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센터백 티실루이스 박아버리지 거기 있다가 중미 카바에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PSG가 진짜 금카팀 하기 딱 좋아하는 팀이었네 매물만 있었으면 베라티 자 뛰고 야 다비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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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게 하지마 그냥 뛰어 야 티 수비해 그렇지 막스를 잡고 주고 막스를 주고 막스를 주고 가바에 주고 큐떡 와 진짜 개사기 됐어 질라탄으로 중거리 때려보라고 중거리 좀 때려 이제까지 본 스쿼드 중에 제일 좋아 보인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할 맛 나지 아무래도 할 맛 PSG가 이번에 또 누구 형이 됐지 아까 밀린 애가 시빌라무스였다고 그래요 야 시빌라무스 여러분들 그 몸싸움 그렇게 밀리는 편은 아닌데 시빌라무스가 윙백으로 시빌라무스가 몸싸움이 많이 밀리는 편인가요 꼴키버 트랍 영입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컴퐁 빼고도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컴퐁 빼고도 좋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컴퐁 빼고도 좋아 와 와 시빌라무스는 몸무게 좋아서 잘 안 밀린다고 와 오늘 스케줄 받은 건 다이들 여러분들 추천만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케줄 안 봤고요 상대방 나가나? 천천히 해야 되나? 어우 조용해 약간 천천히 합시다 여러분들 아 음료수 맛도 좋고 그렇지 김우림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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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피를 중거리감 가보자 아 아 와 질라탕 15졌고요 와 와 질라탕 티디 때리면 총알 하나 날아갈 것 같다고 아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질라탕은 포구마한테 밀려 포구마가 좋긴 좋나봐 여러분들 어 아니 근데 이게 수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존나 좋아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수비가 돼요 예 이거 놔두면 수비가 됩니다 음 자 시리구 지금까지 다이빙 딱 한 번 했죠 여러분들 예 자 이게 바로 PSG입니다 어 오 싹어졌다 어우 씨 어우 씨 어우 씨 어우 거우 씨 야 근데 내가 봤을때 얘가 친구가 해주는 것 같은데 플래그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죠? 근데 질라탄이 이기적하려나? 이기적하면 진짜 족받는건데 질라탄이 이기적하려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then... 아then... 침침침침침침침믹 침침믹 카반이 씹어졌구요. 아니 카반이가 묻혀버린다니까 얘도 족나삭인데? 오우 카반이.. 야 카반이야 근데 나 너무 날라간다 어? 카바니가 몸싸고 약하나 저러게 올래? 프린치가 치니까 어디 아웃될 뻔했어 여러분들 공이 아웃되는게 아니라 제그 아웃될 뻔했어 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죠 아니 이게 시리구도 잘 망한 금카가 이게 사실 10시즌 시리구는 약간 좀 썩었는데 죽어 아 질라탄 중거리 때리기 응원해 나이스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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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탄 프리킹 한번 가자 여러분 질라탄 프리킹 한번 갑시다 질라탄 프리킹 한번 돌려버리겠습니다 꼬리죠? 백목 꼬리지 으 사 Authentic 사ож Το personnage이 커졌다 지금 진짜 좋아 와 미쳤습니다 태기고 싶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따다다다 치니까 홈에 바꾸니까 꼴모는 네? 나갈까봐 안 넣었는데요 님 나가실까봐 그리고 중거리로 아니 무조건 확 올라가겠다 홈에 바꾸니까 꼴을 먼저 넣는다고?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거지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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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서시 90초동안 당해봐라 응? 90초동안 한번 당해봐 미친새끼 진짜로 자 하는차 하다가 이 에서시 이 에서시 당해봐 한번 당해봐 한번 당해봐 이 에서시 이 에서시 이 에서시 아니 한 사람이 열 받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긴 열받게 하시네 그니까 이 에이 에이 에서시 나한테 당해봐 나한테 당해봐 진짜로 당해봐 무슨 좆밥이야 마지막 박병호 아니 매니저체킹 해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겁나 헤헤헤헤헤 그러면 마프라하고 스케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올 복권 복권 패키지 복권 패키지 안하신 분들은 복권 패키지 좀 해드리고 월 10하고 공룩 패키지 그렇게 있으니깐 오늘도 많은 사람 저기 가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자 한번만 더 하자 여러분들 부상 안당했잖아 이런걸로 사실 언제 또 게임 해보겠습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진짜로 14질란탄이 밸런스가 너무 낮긴하다 어이구 너 질라탄이야? 응 나도 똑같은 질라탄이야? 응 억바꾸지 말고 새끼야 응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질라탄인데 이렇게 너무 다를까? 불라탄 중거리 좀 싸우라고 불라탄은 누군데? 응 아니 나 중거리 타임을 못찾겠어 여러분들 중거리 타임을 못찾겠어 이런건 이렇게 그냥 수비해버리면 되죠 네 자 업이구요 자 이건 뒤수비해도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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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폭격이야 질라탄이 몸방울 다 밀쳐주고 어 어 내가 봤을때 질라탄이 못민 팀이야 진짜로 거의 자 뒤수비하시구요 네 승대공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이거 이거 내가 봤을때 데뷔 캐논까지 있으면 이거 진짜 레전드 하나 나온다 진짜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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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농담 폭격인데 그냥 어 야 이거 잡아주고 잡아주고 뒤수비 패딩 아 아 아 마지막에 실바가 또 그런식으로 실수해버리네 어 야 실바가 너무 실망인데 야 야 실바가 너무 실망인데 그런식으로 마지막에 또 아 드롭고 왔는데 니가 못당해냈냐 음 와우 야 이거 체감 이거 안 만져본 사람 모른다 여러분들 이거 이건 저만 써봤습니다 음 내가 나도 질라탄 금관리 살건데 봉투에 난 이런 체감이 안나올거같아 왜냐면 이게 드리블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예 어우 오우 진짜 실리고 오셨구요 자 우리 취임보는 그 수비로 QS 쓰시면 안됩니다 윤형자님 야 근데 베라트가 진짜 좋네 여러분들 아 다음에 뒤에 어디가 어 야 이거 자 크로스가 자동이 아닌가 아니 잠깐만 야 잠깐 크로스가 잠깐만 이거 중간에 잠깐만 에 잠깐만 이런거 야 다가 크로스가 자동이 아닌 것 같아 크로스 수동이였네 역시 야 여러분 크로스 수동이였잖아 어쩐지 크로스 계속 안 올라간다 했다 야 크로스 수동이였네 크로스 내가 요새 잘한다는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카바니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카바니가 사실 제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가 카바니 좋은데 크로스 이런식으로 와야지 죽여버려 그렇지 그렇지 주인분 이거 그냥 꼼 잡으면 공격수로 올리시고 베라티 이렇게 올리시고 키 작으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게임하세요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계속 자 와 와 와 아 아 맞다 여기 있다 예이패스 금카도 사야 돼 예이패스 주인분 이거 센터백 그 예이패스 07 금카도 사야되요 예 내가 최근에 한품중에 그래도 거의 상급하네 진짜로 왜냐면 센터백이 빠르니까 어우 잠잠잠 어우 이게 T수비 이거 적당해야겠다 이거 음 자 자 오 오 거기서 백각치킨 하냐 자 품의 선비 감사합니다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음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 그렇지 와 와 미친새끼봐라 이거 그냥 내가 커루스 마커로스 올렸는데 지가 거기 맞춰버리네 그냥 어 지가 거기다 그 유도탄으로 대가리 맞춰버리네 이분 어떻게 그렇게 못하시는 분 아닌거 같은데 상대방 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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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베라타에서 꼴만치고 있구요 서비도 이길것 같다고 아이 그런거 아닌데 아 질라타 너무 부드러워서 다루기도 사실 힘들다 달똥님 확인 감사합니다 어우 그리 못하는 룩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주고 주고 다시 한 번 주고 주고 아아 상대방 그러게 못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확실히 잘해버리니까 내가 찢어버리잖아 야 질라타 너무 사기다 그냥 발 갖다 댐 꼴이다 왜냐하면 질라타 몸싸움이 세니까 일단 내가 패스를 했을 때 여기서 바로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패스를 바로 못하는데 바로 내가 조지니까 베라티 이 새끼가 겁나 좋은데 이 조그만 새끼야 이거 이 놈이 다하네 이 놈이 다해 이 놈이 다해 진짜로 그렇지 카바니 LS에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카바니를 스톱하면 진짜 좋을거 같은데 그렇지 카바니 한번 가자 CE 한번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우 너무도 탈지 진짜 어 근데 내가 봤을때 이건 콧붕 빠져도 좋을거야 진짜로 바로 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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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2 개발입니다. 즐기시고 그 다음 스케일로 가보겠습니다. 윤현장님 잘 쓰세요.